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2월 6일 한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바이오 핫세븐 그리고 개장전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다우존스 0.10% 상승, S&P500도 0.15 상승, 나스닥 0.05% 상승 마감했습니다. 6시에 마감하고 지금 현재 7시까지 진행되고 있는 선물상황 보면 조금 더 추가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1봉으로 잠깐 보시면 거의 선물이나 현물 거의 비슷하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 한 이틀 이상 강하게 밀렸고 3일 정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우존스도 보시면 20일 인근까지 다들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유럽도 보시면 유럽은 좀 빠졌어요. 독일이 0.65% 빠졌고요. 영국이 0.70% 빠졌고 프랑스가 0.03% 상승, 나스닥 마감했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약세국들은 빠질 때 많이 빠지고 반등을 잘 못한다. 유럽 중에서는 최근에 여기 3개 나라만 체크하고 있는데요. 영국이 가장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폭도 가장 크죠. 차트가 안 나와서 보여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는요. 전일 강보안 마감했습니다. 0.09% 상승마감 외국인은 선물 230개억 정도 매도 옵션은 양쪽 다 프리미엄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다음 주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이벤트들 대기하고 있는데요. 아람코 부분도 그렇고요. 일요일이던데요. 12월 15일날 미중간에 관세 유예되어 있는 부분 이거 어떻게 결정 날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은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 불안감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어떤 약간 호재성 발언 하나 넣으면 올라가고요. 조금 머뭇하는 그런 상황들을 넣으면 또 빠지고 그럽니다. 하루 전에 그래서 뉴스가 좀 그래요. 하루 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라고 뉴스가 나오더니 오늘은 또 여전히 위험하다.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뉴스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뉴스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한 거 없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자면 먼저 잠시만요. 제가 이거 하나 좀 로딩을 해야 되는데요. 좀 원활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뭐가 아쉬운가 하면요. 여타 아시아권 전일 반등을 상당히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완전 뭐처럼 그냥 빠졌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 보시자면 바이오 제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HLB가 9만원 보인다 했는데 9만 8천원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이야기 바이오 핫세븐 쭉 앞전부터 한번 돌려보신다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텐데 14만원대 이런 때부터 제가 9만원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했는데 이제 목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약 올리려고 내지는 깐죽거리려고 하는 오도 아니다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바이오 섹터가 다시 별로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위험성을 계속 고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잘 따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강하게 빠졌던 IT전기전자 전일 조금 반등세 나왔구요. 조선주도 현대미포조선 좀 관심있다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가 또 살짝 돌아서는 상황 자동차는 현대차는 좀 별로예요. 최근에 그리고 나머지 섹터 좀 그만그만한 상황입니다. 중국 화장품 관련 섹터 면세점 섹터는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죠. 아 그 이전에 어떤 이슈로 조금 상승을 했는데 이제 재료 소멸입니까?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5G의 대표주자격인 KMW를 비롯해서 몇 종목은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KH, 바텍 닥터케이가 추천했던 종목 역시 좀 강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개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시장 아시아권 한번 보자 이겁니다. 보시면 중국이 그래도 추가 저점 깨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 좋은거예요. 중국이 강하게 반등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혓바닥이 좀 아파서요. 발음이 조금 부정확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혓바닥이 찢어졌어요. 자, 요즘 말 많은 항생 홍콩입니다. 0.59% 그래도 여기 저점 주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는 것 양호 자, 니케이도 0.71% 상승 그리고 가끔 보시게 되면요. 대만이죠. 가장 강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가장 강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홍콩 이런 순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외국계 자금이 너무 이탈이 심해요. 자, 전일 1,190원 이상으로도 올라갔다가 이제 눌렸는데 닥터케인은 여기서 환전했거든요. 그죠? 유튜브가 저에게 주는 수표 환전했습니다. 뭐 적당히 여기 위에 갈 수도 있습니다만 욕심 부리지 않고요. 자, 환율도 우리나라 외국인 자금도 자꾸 빠져나가니까 환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도 올라가는 상황이다. 자, 2060을 시키곤 있습니다만 장중에 스트레이트로 뺐었고요. 여기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120일 인근이거든요. 장대음봉에서 그냥 꼬랑지 약간 달았는데 오늘 반등을 반드시 좀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 여기 여기 목표치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거 뺍니다. 그죠? 보기만 아, 헷갈려요. 그래서 외국계가 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아람코 상장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위해서 뭐 자금을 더 확보한다 뭐 등등등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빨리 외국인들이 조금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다 필요 없어요. 외국인이 안 사주면 못가는 시장이다. 딱 그렇게 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략 말씀드리자면요. 120일 지지 못한 밑으로 처집니다. 2018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모양이고 양봉이 잘 안보이죠. 은봉으로 자꾸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 코스닥도 여기 전저점 이탈하고 강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전일 상당히 밀리다가 1.23% 정도로 끌어 땡겼습니다만 바이오 때문에 상당히 낙폭 심하다. 코스피도 0.39% 하락으로 조금 땡기면서 끝났습니다만 장 초반에 갭 상승해서 좋다 그랬는데 그거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도 장 초반에 한 500억 정도는 매수 들어온 거 기억나는데요. 역시 전일도 외국계 그리고 기간 코스피 매도 나왔고요. 코스닥은 기간이 좀 받아졌습니다만 외국계는 그대로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 여러분들 재미있는 상황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푸드옵션 연일 사고 있는데 197억 샀습니다. 어저께 바닥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푸드을 많이 사면요. 지수는 안 빠집니다. 특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옵션 만기일 저렇게 대량 의 규모로 옵션 푸드옵션 사면 시장 반등은 좀 할 가능성 좀 있어요. 오늘도 만약에 100억 더 푸드옵션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 반등 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팁입니다. 다음주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 누적 포지션도 조금 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000개약 30,000개약 정도를 탑으로 맥시멈으로 잡고 한 15,000개약 에서 만개약 정도의 상황은 저점 폭을 잡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선물도 많이 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물량들 다음 월물로 롤오버 그러니까 물량 교체해서 다음 월물로 넘어갈지 아니면 청산을 좀 많이 하고 마무리가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해서 바이오홧 세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저는 기관 외국인 이틀째 양매수 들어오는 셀트리온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17만 여기 저점을 깼거든요. 17만 저점을 깼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강하게 17만 건 돌파 못한다면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용이한 하락 추세로 다시 재진입 해버렸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닥터 케인은 당분간 바이오 쪽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추세 좋은 게 별로 안 보여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에서 박스권 형성하면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힘없이 그냥 꼬꾸라지입니다. 좋지 않아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하락 추세입니다. 휴젤 휴젤 박스권 정도를 이루고 있는데 상단에 올라타고 만약에 눌려준다면 휴젤 정도는 관심이 있어요. 추세가 그래도 박스권 추세 정도는 이루고 있고 필러 이런 부분들 미용 쪽으로도 진출을 해서 최근에 신용어가 있던데 화장품과 의료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제약사나 이런 쪽 바이오 기업들이 기존에 깔아놓은 영업망들을 통해서 그리고 연구해놓은 그런 부분들을 미용 쪽으로도 화장품 개통으로 출시를 해서 제품을 사업 능력 확대해 나간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유젤은 조금 관심이 있어요. 올라타면 관심이 있습니다. HLB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임금부터 조심하라 조심하라 말씀드렸고 12만4천원 이 깨지면 9만원이 보인다 했는데 이제 목전에 왔습니다. 그죠? 자꾸 그 이야기 하던데 무슨 근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가 21만3천원 이잖아요. 그죠? 여기 12만4천원 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9만원 갭 아닙니까? 9만원 맞죠? 그러면 여기 정도 계산하면 여기 폭만큼 계산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적당히 여기서 조금 더 올리는게 낫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9만원 빼면 9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18만원 에서 9만원 빼면 그 목표치가 보인다 라면서 여기가 깨질 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폭만큼 빠지니까 여기서 9만원 빼면 9만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안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매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자 여기 들어오는 자금들 여러분들 기관 사고 있는데 이거 그냥 액면으로 보시면 안 돼요. 쇼커브링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생각할 때 왜냐하면 여기 탑 인근에서 마이너스 3천억 보고 있는 공매도로 손해보고 있는 펀드 있다 그런 이야기들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제 내려오니까 손실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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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매수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서 사들어온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인근은 호흡기를 붙여놨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왜 한꺼번에 이렇게 스트레이트 밀어버리면 안사요. 겁나서 근데 여기서 7% 8% 씩 올라가는 경우 막 나왔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죽으러 가는 건지도 모르고 달라듭니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러면 거기다 매도 매도 때려가지고 공매도로 수익도 더 내고 물려있는 공매도 세력들은 더 빠지게 해서 손실 축소 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헬릭 스미스 추세 안좋으니까 관심없다 그랬고 더 처집니다. 신라젠 관심없어요. 완전 안좋아요. 추세 매지온 급등락하고 있고 위에 여기 매도 포인트였는데 그냥 급등락하니까 이것도 별로입니다. HLB 생명과 형이 빠지니까 뭐 좋겠습니까 했습니다. 빠지네요. 메디톡스 안좋아요. 메디포스트 좋다는데 억수로 많이 완전 경상도인데 강하게 상승이 그대로 밀려버리죠. 다시 오중간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오중간한 상황 ABL 바이오 완전 하락 추세 안좋습니다. G3B NT 단기 박스권 정도 이룰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상승했고 지지권 다시 반등 나왔고 크게 밀리고 있지 않으나 상승세 완전 끊겼으니까 왔다 갔다 할 강성 높다. 셀리버리 안좋습니다. 밑으로 여기 지지하면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으나 여기에 비해서 안좋다 이겁니다. 이렇게 20일 지지하면서 강하게 갔으면 좋은데 7만 원권 정도부터 자꾸 윗골이 달면서 매물을 자꾸 맞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깨고 내려오니까 급락 관심 가지지 마시길 권유 드립니다. 삼성 파이로지스 저는 관심 없어요. 전통 제약 뭐 별로입니다. 보령 제약 이거는 진작 안 내려오네요. 그죠? 동화소시오 마찬가지 한울 바이오 까지는 괜찮다 했습니다. 괜찮다 한 종목들은 여전히 추세 양호하게 유지하면서 기관 애국인 매수제도 있고 동화소시오도 기관의 매수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안 밀리죠.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정도 왔다. 이것이 셀트리온의 예전의 모습하고 비교적 비슷하잖아요. 그죠? 상상하길 바랬는데 밀려버렸습니다. 셀트리온도 좋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최근에 코스닥은 연속성이 없습니다. 연속성이 없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고 바이오는 이러한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드디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라는 말이 좋다는 뜻 아니다는 아시죠? 그러한 시점에 안 좋은 전반적으로 다 추세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또 바이오에 가지고 계신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마음고생 많이 할 그런 구간으로 또 가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침에 되게 씁쓸합니다. 휴대폰 부품이 코스닥에서는 최고 괜찮은 섹터다 관심있게 보자 폐기물 관련도 괜찮아 보이니까 폐기물 관련이나 휴대폰 부품 쪽에 조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남북 경협 이라든지 최근에 조금 반등 시도 는 오고 있지만 차익 시련 물량 많이 나오는 5G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바이오 이런 부분들은 관심 꺼내서 조금 배제 하시고 코스닥은 가능한 추세가 좀 돌았을 때까지 내지는 추세 개별적으로 괜찮은 종목에만 접근을 하시지 코스닥 자체는 추세가 많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인데요 과연 해외시장 미국은 양호한 편이었고 유럽은 조정 받는 양상 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 반응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일 강조 드립니다 만 아직까지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면 조금 더 관망 하고 준비를 해나가는 시간을 가지시고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 이라면 조금 소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잘 관리하는 정도 내지는 추가 자금 투입은 가능한 한 배제 하시고 조금 소극적으로 접근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추천 방송들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특혜이었습니다 전 나중에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다투기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 better say ever better say yeah